자, 1번부터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다음은 일상생활에서 사용되고 있는 물질에 대한 자료이다 라고 해. 자, 에텐, 아세트산, 에탄올에 대한 말이 나와 있습니다. 자, 보기 읽고 바로 갈게요. 자, 기억은 탄소화물이니 라고 하는데 에텐은 탄소를 포함하고 있으니까 탄소화물이 맞습니다. 자, 이은 아세트산이죠. 아세트산을 물에 녹이면 염기성 소용액이 되는 게 아니고 산성이 되기 때문에, 틀렸네? 자, 디귿, 에탄올인데 자, 에탄올이 기화되는 반응은 흡열반응이니? 라고 합니다. 자, 이 에탄올을 묻힌 솜으로 피부를 닦으면 에탄올이 기화가 되면서 대놓고 기화라고 했죠. 자, 피부가 시원해진다 라는데 이게 다른 말로 뭔데? 열적 출입으로 이야기한다면 자, 요게 기화열 흡수가 되죠. 그래서, 자, 흡열반응입니까? 네, 흡열입니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 1번에 대한 정답은 3번에 기역, 디귿이다.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2번 가볼게요. 자, 화합물 A, B와 C, D를 화학 결합 모형으로 나타낸 것이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보시면 이제 A, B, C, D에 대한 어떤 전자 배치가 나왔죠. 이걸 찾아봐 주실 수 있는데 자, 이게 10개, 두 개를 읽고 10개니까 마그네슘 미 플러스네 두 개를 얻어서 10개니까 O, E 마이너스네 자, 얘는 하나를 읽고 10개니까 누구야? NA 플러스네 자, D는 하나를 얻어서 10개니까 자,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모두 네온의 전자 배치를 하고 있는데 풀어볼게요. 기역 자, A, B, C, D에서 이주기 원소는 O와 F가 있으니까 두 가지입니까? 맞네요. 자, A는 마그네슘 슘으로 끝나는 금속이지요. B금속 아닙니다. 자, B, D2에 대해서 말하는데 자, B, O, F2지 자, O, F2는 공유 결합물질이 됩니다. 그러면 니은, 디귿 틀렸고요. 몇 번? 1번에 자, 기억만 있는 이게 정답이다라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 3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림은 용기에 X, Y와 Y2를 놓고 반응을 완결시켰을 때 반응 전과 후에 용기에 들어있는 분자를 모형으로 나타낸 것이래 자, 잘 봐 X, Y와 Y2가 뭘 만드니 X, Y2를 만들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잘 봐 우리가 X, Y2를 만든다 라고 할 때 앞쪽에 확 반응 개수 쓸 수 있죠. 어떻게? 자, 이게 Y2가 되려면 1대1의 결합에 얘가 더 붙어 있어야 되겠죠. 2대1대2로 반응을 한다라고 써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지금 그림을 보니까 지금 하나, 둘 자, X, Y는 두 개 있었고 Y는 Y2가 세 개가 있었네. 그럼 얘 반응이 진행되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플러스 2가 되겠네 라는 것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볼게요. 이 반응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전체 분자수는 반응 전과 후가 같니? 라고 하는데 자, 전체 분자수는 반응 전 세 개에서 반응 후에 두 개가 들어가니까 얘는 무조건 반응이 조금이라도 진행되면 분자수가 감소해야 되겠죠. 자, 틀렸습니다. 자, 생성물의 종류는 X, Y2이기 때문에 몇 가지? 한 가지 맞습니다. 그럼 쌤, 여기 왜 모형이 두 개예요? 남은 반응물이겠죠. 자, 디귿 자, 4몰의 X, Y2가 생성되었다면 자, 4몰의 X, Y2가 생성되었다면 반응한 Y2의 양은 1대 2의 계수비니까 2대 4 그럼 2몰입니까? 당연히 맞는 말이 되겠죠. 그래서 자, 디귿은 옳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3번에 대한 정답은 4다라고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 4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번 보겠습니다. 다음엔 학생 A가 수행한 탐구활동이다. 자, 가설 한번 본다면 이렇게 말하네. 극성공유결합에 있는 분자는 모두 극성분자이다. 사실 너희 아니라는 거 알고 있죠. 어떤 거? 얘들아 CH4, CO2는 모두 극성공유결합으로 만들어져 있지만 어떻다? 어, 극성분자가 아닌 무극성분자입니다. 자, 그래서 이 가설이 아니라고 하는 걸 우리가 사실 증명을 해야 되겠죠. 자, 읽어볼게요. 극성공유결합이 있는 분자를 찾고 각 분자의 극성여부를 조사를 했대. 극성공유결합이 있는 분자를 나열해래. 그랬더니 기역은 극성공유결합의 극성이야. 어떤 거 있어? 뭐 HF 이런 거 있지. 근데 니은은 극성공유결합이 있는데 무극성이야. 이런 게 되겠네. 자, 그럼 문제에서 무엇을 묻고 있습니까? 기역과 니은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 묻고 있지. 자, 기역은 극성공유결합이 있어야 되거든. 자, 여기 극성공유결합 없고요. 극성공유결합이 있는데 극성분자. 그럼 4번, 5번 중에 하나네. 자, 니은은 극성공유결합이 있는데 무극성분자야. 아예 안되네. 그럼, 자, 되는 건 5번밖에 안된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4번에 대한 정답 5번이다.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다음번.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